이어지는 노래 또 하겠습니다. 좀 비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32노래 추억 속으로 가겠습니다. 비벼 주세요. 야 참 좋으신 분들 많으세요. 박수 치세요. 안 좋습니다. 추억 공감해집니다. 박수 치세요. 박수 치세요. 박수 치세요. 김희수야. 야 정말 흥을 낳으시는 분들. 여기다 은혜 받은 분들. 미개스러워. 이 중동산에 올라간 너와 내가 아무 새도 웃음을 틀던 그 시절 못 맞은 살인자 키워주며 두 사람의 몸에 가던 그 시절 그 모든 남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너무나 친근하네 시생강나는 그리운 친구들 지금은 무엇을 할까 아직도 그처럼처럼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중동산에 올라간 너와 내가 아무 새도 웃음을 틀던 그 시절 그 모든 여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자꾸만 생각나네 오늘따라 너무나 보고싶네 오늘따라 너무나 오늘따라 자꾸만 생각나네 아 지금 축제해주신 분들 무대 위로 좀 물러와주세요.